안녕하세요.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. 여기는 동림미술관 천안 삼거리 휘교소에 있는 동림미술관인데요. 동림미술관 도로버지터에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림미술관 3일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크다리 함성 100년의 기업 이곳 천안은 유관승 열사의 고장이자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, 동립기념관 소재 등 동립운동의 상징입니다. 2019년 3월 1일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19년 그날이 뜨거웠던 함성을 기억하고자 합니다.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고가니 휘교소에 총 31점의 조각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. 이제 천안 삼거리 휘교소에서도 독립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우리 역사와 가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휴게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작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 여기 작품이 있고요 네 자 여기는 목소리 목소리라는 작품인데요 도레미파솔라시 네 도레미파솔라시 목소리 자 여기는 햇불 햇불의 작품 햇불처럼 이런 작품 네 자 여기는 아 잇불 201919 2019 2019 자 2019 2019 2019 자 여기는 웨이트 출라워 네 김병기님의 꽃이 저마다 가진 오류의 꽃말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을 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네 자 여기는 그날의 함성 100년의 기억 네 옐로우 프레임 옐로우 프레임입니다. 네 자 여기는 이렇게 기린 모양 네 기린 모양 기린 모양 네 기린 모양 100 100 네 100 입니다. 네 네 네 200 자 여기는 공존 네 자 공존의 작품이고요 여기는 그날의 함성 100년의 기억 거북이와 토끼여정 네 네 여정이고요 네 네 자 뒷발을 들고 있는 냥 뒷발을 들고 있는 냥이네요 네 네 19년은 김년으로 노란 냥의 해이다 임시정부와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기계를 양으로 표현하였다 네 자 여기는 그날의 함성 100년의 기억 네 네 네 네 네 네 김주영 김주영의 작품 네 네 여기는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하는 작품 네 네 네 여기는 산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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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수도의 작품입니다 네 네 네 햄버거 세트 햄버거 세트 햄버거 세트 이렇게 현재의 태극기 현재의 태극기가 있어요 굴원복 태극기 굴원복 태극기 굴원복 태극기 자 이철희 사전 국발 태극기 네 자 태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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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자 경주 박도병 서명문 태극기 네 자 유관동 구대원 태극기 네 여기는 한국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여기는 김구 서명문 태극기 여기는 나아간다 네 나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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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품이고요 고현 고현 네 가든 고난과 역경에 가든 고난과 역경에 가든 고난과 역경에 해도 부탈지 않고 후끈하게 버티어 네 결국 독립을 이뤄낸 우리 선조들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자 여기는 나라 안팎 밖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의 단단한 기상을 돌로 만든 심장으로 표현하였다 네 여기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발현되어 확장되는 형상들을 어 작지만 강한 하나의 결합을 이룬다 이렇게 네 신문고 도깨비 네 신문고 도깨비 네 신문고 도깨비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네요 보이지 않는 것들 네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이중공간 네 자 이중공간 이중공간 네 이중공간 에 이중공간 아 여기는 공 그날의 함성 백년이지요 네 네 그 그날의 함성 백년이지요 네 이렇게 그날의 함성 그날의 함성 백년 백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조각통방 여러가지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천안 전환 3거리 휴게소에서 이렇게 옛날에 유관순 열사의 3.1운동 중심과 동기분동을 영상을 리뷰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전환 3거리 휴게소에서 감재짱TV의 감재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